요거 와서 보니까 아이에서 우리 집안 놔두고 이제 나랑 체육관이 놀어. 오늘요? 월요일 주일날도 아닌데 주일인 줄 알고 교회에 간다고 가방을 갖고 왔던가요? 젊은 사람이 우리 인자 칩칩 달인가 본데. 그 정신이 조금 온전치 않으신 거 같구만. 왜 그러냐. 그런데 날짜를 헷갈렸는 거 같구만 요일을. 깜빡 깜빡해요. 제심이 누나가 여기 잡채랑 양태를 구웠어요. 그 후라이판에다가 튀겼어요. 진짜 맛있어요. 아 죽음 뜨끈뜨끈해 먹어야 돼요. 양태하고 잡채하고 또 뭐여 그 저 저 저 죽음 뜨끈뜨끈해요. 양태하고 연으면 오래 연어 맞아서 풀어보이다. 그러죠. 죽음 먹어야 된다니까라. 그 들어 내내다. 맞아. 그 국. 두부 국이랑. 그건 갓김치. 갓김치. 그 양태에 지금 있냐. 막 뜨금뜨근해지라. 양태 4마리 갖고 왔어요. 그것은 잡채 잡채도 뜨끈뜨끈해요. 거기에는 이제 카레하고 두부 국하고. 가시 조심하라 그럽디다. 누나가. 그 양태 아예 아까 누나가 좀 띄갖고 죽길래 먹어봤는데 엄청 맛있대요. 잡채도 드시다. 갓김치랑. 갓김치랑. 응. 양태가 이게. 맛이 있는 배기입니다. 네. 뜨거울때 먹어야 돼요. 따로서 먹어야 돼. 알았어요. 알았어요. 어. 다마래이가 잘 구워요. 응. 먹었어. 어두우니까 밖으로 나온 거에요. 응. 불 켜면 되지라. 아니 매워서 그래. 매워서요. 다리에 먹으면 더. 그게 다마래에 먹으려고 다 빗게요. 그걸. 누구누라가 장아찌 닮게. 빗겨놓으라고 했어요. 짱아찌 남다고요. 땅에 깨나 닮게. 이든 누가. 물에 묶었네. 하. 하. 맵네요. 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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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을 비누로 먼저 씻고 씻어야지 그건 썩없어요 저 해바라기는 아직 아버지가 심은 거에요 아 아버지가 일부러 심은 거에요 저거요 해바라기를요 해바라기 씨가요 아 좋다 그래서 아버지가 일부러 심은 거에요 시장 취임한다고요 뭐 줄랑감네요 선물 하나씩 줄랑갖고만 수고인 하나씩 줄랑갖고만 가먹고 많은 사람들은 사리는 몇백 명씩 들어갔는데 뭐 먹고선 쫄랑갖고 7월 2일날 한다고 그래요 그렇더라 체육관에서 모두 그렇더라 보이지도 않겠네요 어두워서 아팠대요 들어앉았어요 아버지하고 동갑이에요 아버지보다 몇 살 덜 먹었는데요 원래 한 3,4살 덜 먹었어요 그럼 아예 밖에 못나오시는 거 같네요 지금요 그 동네에서는 그 사람이 질러 야물랐어요 그 시시가 그 동네에 전자 다 하신 거 같은데요 만약에 하란 게 있다면 대기재환이야 아이고 이제 그만해 다 까셨고마요 어두운 게 이제 보이지도 않네요 완전 캄캄하구마요 귀가요? 비 온다고 그랬어요? 막인다고 그랬는데 내일 덥다는데요 이번주 좀 응? 덥대요 더 칼 거트리지 보이다 아 옷을 또 거기에다 놔두요 저 안으로 드려야지라 아이고 바람이 그래 선선하게 부네요 갈게요 아버지 네 예 나오지 마시다 들어가시다 모기가 있구마요 모기가 있어요 모기약 좀 뿌려야 되겠네요 갈게요 Brooklyn them pieces e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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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e